오늘은 드라마 대사를 예문으로 까오싱, 까오싱 이런 형태를 살펴볼 텐데요. 영상 순서는 형용사의 동사용법을 간단히 배워보고 예문 4개를 각각 원본 2번 보고 해석을 살펴본 후에 자막 영상을 2번 보고 4번이 다 끝난 다음에는 4개의 영상을 각각 6번씩 반복해서 외워볼 텐데요. 영상 아랫부분에 언제부터 외우기 영상이 시작되는지 표기를 해두었으니까 한글 해설이 필요 없으신 분은 외우기 영상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중국어를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인 screen중국어.com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은 드라마 하루, 뉴스 하루로 중국어 회화를 배우는 이형란 강사의 스크린중국어 화상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 글자짜리 형용사 중첩은 AABB식으로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까오 까오싱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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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 량 이렇게 중첩이 되고 동사는 ABAB 형식으로 중첩이 됩니다. 른시 른시, 지에셜, 지에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동사로도 쓰이는 일부 형용사들은 형용사용법으로 쓰일 때는 AABB식으로 중첩이 되고 동사용법으로 쓰일 때는 ABAB 형식으로 중첩이 됩니다. 그런 형용사들로는 까오싱, 르나오, 통과이, 량과이, 안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까오싱을 예로 들어보면 까오 까오싱싱더 그러면 매우 즐겁게라는 뜻이고 까오싱 까오싱 이렇게 중첩을 한다면 즐거워보자, 기분 좋아보자 이런 동사용법이 됩니다. 르나오 같은 경우에 르르나오나오더 하면 몹시 북적거린다가 되는 거고 르르나오 르나오 그러면 북적거려보다 여러 사람 모여서 북적돼 보자 이런 말이 됩니다. 동사용법인거죠. 하나씩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용법인거죠. 이제 서두를 때가 되지 않았니? 그렇게 되면 우리 아저씨 아줌마도 그러니까 우리 부부도 좀 즐거워할 텐데 즐거워하다 라는 동사용법이 됩니다. 우리도 좀 즐거워해보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좋고 기 좋다. 너랑 칭펑이 선봐서 작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교류를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북적북적 대봐라 서머양 어떠냐 나싱 그럼 좋습니다 좋은 친구, 과거의 코로나 늦조사와 특거리에 더 관심을 가있어요 다음은 우리의 새로운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것은 새로운 가족들을 기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킬 사안은 더 관심을 가입어요 고맙습니다 랑이 생일을 위해 일과 같이 100일 정도방송입니다 너무 쉽게 하시면 돼요 제 공부는 이런 것에 공부합니다 딸이 아빠의 유리공예를 이어받으려고 하는데 아직 잘 못하는 거죠. 식르 량화에 량화에 쥐바 됐다 저쪽으로 가서 좀 시원하게 있어라 비중수르 사성으로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더위 먹지 말고 너무 짱르 이렇게 고집스러워요. 쇼 저머 젠단 이렇게 간단한 걸 칸바치지 레이든 만토시한 랑베이북한 듯 피곤해서 온 얼굴에 땀을 흘리고 쩔쩔 매는 네 모습 좀 봐라. 쥐처럼 더 멀어날름. 쥐처럼 더 멀어집니다. 정말? 왜 그래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8%는 중수입니다. 8%는 80%입니다. 거의 80%의 뜻입니다. 대충, 얼추 그런 뜻입니다. 내 보기는 거의 100% 더위 먹은 게 맞아. 차에서 내려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 찾아서 좀 서늘하게 있어봐라. 제가 봤을 때 10%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가 됐습니다. 참고. 네. 네. 스스로 아이야 也高생高생 对 你和母亲的事 该抓紧了呀 这样我们 叔叔阿姨 也高생高생 对 其实你跟曾荒 相同不成 但可以做好朋友啊 跨行业 多交友啊 年纪人一起 热闹热闹 怎么样 那行 即使你跟曾荒 相同不成 但可以做好朋友啊 跨行业 多交友啊 年轻人一起热闹热闹,怎么样? 那行 即使你跟情方相近不成, 但是可以做好朋友啊, 跨行业多交流啊 年轻人一起热闹热闹,怎么样? 那行 即使你跟情方相近不成, 但是可以做好朋友啊, 跨行业多交流啊, 年轻人一起热闹热闹,怎么样? 那行 即使你跟情方相近不成, 但是可以做好朋友啊, 跨行业多交流啊, 年轻人一起热闹热闹,怎么样? 那行 即使你跟情方相近不成, 但是可以做好朋友啊, 跨行业多交流啊, 年轻人一起热闹热闹,怎么样? 那行 行了行了行了 两回两回去吧, 又中暑了 就这么简单, 你自己累得满头师汉狼狈不堪, 行,行,行 行,行 两回两回去吧, 又中暑了 就这么简单, 你自己累得满头师汉狼狈不堪, 行了行了行,行, 两回两回去吧, 又中暑了 像穴肂来, 如果你自己累得满头师汉狼狈不堪, 行了行了行, 两回两回去吧, 又中暑了 고맙습니다. 下車找個異良地涼罐涼罐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